김민서 김민서 유치원생 맞아 깜짝 결혼을 김민서가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. 김민서의 소속사 측은 23일 김민서가 오는 5월 서울 모처에서 동갑내기 일반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. 이 같은 김민서의 결혼 소식은 그간 열애설이 보도된 바 없었기에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.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세련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사랑받았던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미모를 공개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. 김민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 유치원 졸업 사진 샵 7살 여자아인의 유치원생 맞구요.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김민서는 어릴 때부터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. 특히 특유의 큰 눈과 오똑한 콧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. 잊지 않습니다. 어정 진화